색을 더 욕심 안 버리길 잘한 것 같은데 이 색상이 없는 게 진짜 아쉬워서 작업하다 보면 이 핑크를 많이 쳤는데 이게 도려도 없어요 저는 이제 외도는 그만하고 그냥 단색 갈래야 단색 그러시죠 조금 두꺼워도 마르면 다 안착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드 몰드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냥 고르게 하는 건 딱 치러 놓은다면 알아서 말라서 방착하기를 바라야 돼 앞에 맞고 보글보글 해봐 앞에 맞고 보글보글 한번 해봐 밥이 뒤에 약해요? 네 서페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 신나 많이 잡아먹었을 거니까 신나 살짝 타서 좀 묽게 좀 해줘야 할까요 그래요? 서페서가 좀 그래 서페서가 dust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응